제가 평택을 그 동네를 가본 지 한 7, 8년 됐을 겁니다 7, 8년 후에 요번에 지나오면서 봤더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어요 길거리도 깨끗해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구시가지 그런 동네가 아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단지 상가 버금가는 그러한 동네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여기뿐만이 아니죠 서울 및 수도권은 앞으로 점점 발전되고 점점 선진국화가 되고 점점 깨끗해질 것입니다 전동동이라고 있어요 동대문 쪽에 거기에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가 2,400가구가 돼요 아파트 단지가 1,000가구가 넘으면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2,400가구면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59제곱미터면 25평형입니다 방색에 있는 34평형보다 작은 방색에 있는 25평형인데 가격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청량리인데도 그런데 지난 3월에는 10억을 넘더니 지금은 10억 2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1년 전 8억 5천짜리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1년 전에 8억 5천이었는데 지금 10억 2천으로 올랐어요 이러니 중저가 아파트가 폭락을 하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반토막이 나요? 그거 주석할 사람 세고 셌어요 넘칩니다 얼마 전에 송파구와 송남구와 하남시 사이에 있는 위례지구 있어요 위례 신도시라고 그러죠? 북위례인가? 위례 쪽에 아파트 2채가 남아서 분양을 했는데 4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매매가가 16억이었으니까 15억 이상 넘는 것은 절대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16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채인데 4천 명이 넘게 몰렸답니다 그것도 현금 16억을 들고 16억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4천 명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 일부만 몰려들은 게 2채 모집에 4천 명 이상이 몰린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전매를 못하게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을 16억을 거기다 묻어놔도 현금에 현금 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유동성이 넘쳐나고 한국이 그만큼 부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폭락을 하거나 반토막이 난다면 그거 기다리다가 사갈 사람들 넘칩니다 강남 상구에 폭락을 했다든지 반토막 났다든지 극히 일부 몇 가구가 나온 겁니다 그러한 가구들이 폭락을 해서 넘쳐나야죠 매물이 그래야 정말 실제적으로 폭락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아셔야 됩니다 현재 시중에 집값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저가 아파트 상황이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본인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평구가 지금은 금평구가 됐다고 합니다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마찬가지로 은평구도 노후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노후된 집들 다 재개발됩니다 재개발돼서 깨끗한 동네로 변모를 하고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30평형대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20평형대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용적률을 완화를 해서 고층 아파트를 많이 올려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죠 사람 많죠 더 이상 지을 땅은 모자르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 때 30평형대보다는 앞으로는 인구가 점점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20평대를 많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평군 노평운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해 작년까지만 해도 85제곱미터 34평형 가격이 올해는 기준이 25평형 가격으로 됐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34평형이 8억이었으면 지금은 그 8억짜리가 25평형이 8억짜리가 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중저가 아파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세가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전세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 반대입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전세가가 70%였어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70%면 전세가가 7억이에요 그런데 70%의 전세가율이 아니라 60%, 65%의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아니라 매매가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 국도교통부, 통계청 이런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나 자료들은 거의 정확한 팩트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에도 다들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가율 포인트가 지난 4월 한 달 전이죠 경기도 전세값은 0.2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전세값이 0.23% 올랐는데 같은 기간 매매가는 1.04%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세값은 0.23% 매매가격은 1.04% 그러면 몇 배입니까?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전세값과 매매가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축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거의 정확한 팩트입니다 거기는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지난달에 몇 층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됐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거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하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향후 매매가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에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집을 사셔야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올 1월에 얼마였던 아파트들이 현재 4월, 5월에는 얼마의 매매가 되는지 당장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강남 상구의 10매덕, 20매덕 아파트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 경기, 수도권 어디든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말에 비해서 현재 얼마의 매매가 되는지 올 초 1월에 비해서 현재 얼마의 매매가 되는지 전세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서울에 보면 최근 신고가 경신한 서울 신축단지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 2편한 세상 거기는요 바로 얼마전에 12억 5천이었는데 13억 5천으로 올랐어요 25평짜리가 25평짜리가 12억 5천에서 13억 5백만 원으로 올랐네요 5천만 원 이상 올랐어요 25평짜리가 서대문 파크뷰자이라고 있어요 34평짜리 11억 3천이었는데 11억 4천 5백으로 조금 올랐네요 이 전연병 사태 와중에도 또 선북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59제곱미터입니다 25평 9억 4천이었는데 9억 8천억으로 또 올랐어요 요즘 강남의 영동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있죠 한정부지를 샀어요 6년 전에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다고 논란이 잦아있던 곳입니다 지금 올해 다시 착공을 시작합니다 10조 5천억을 들여서 지하 7층과 지상 105층짜리로 국내 최대로 높은 빌딩을 집니다 앞으로 6년 후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또 완전히 변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 중에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이 일어나고 떨어지는 동네가 어딘가면 재건축 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거기서 가까운 현대차 단지 삼성동에서 가까운 잠실 5단지가 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입니다 거기와 고개 넘어서 음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매물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6월 말까지 보유세 때문에 내놨던 분들 그분들은 벌써 다 팔았어요 보유세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증여를 했죠 강남 상구가 폭락한다는 곳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잠실 5단지와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이달 5월에 첫 삽을 떠서 6년 후에 10조 5천억을 들여서 105층 빌딩, 국내 최고 높은 빌딩을 지키로 결정돼서 올해 첫 삽을 뜹니다 착공을 합니다 그것이 발표로 나자마자 잠실 5단지 아파트와 음마 아파트에 있던 매물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강남에 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무서워서 서울시는 지금 재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집값이 뛰거든요 재개발을 해야 될 동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낙후된 동네, 작은 지역들이 그것들을 앞으로는 다 재개발하고 큰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료들을 며칠 전부터 오늘 것까지의 그 많은 자료들 중에 몇 가지만 모아서 사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앞으로의 서울의 이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분들 현재 빌라나 작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분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